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가볼 곳은 프랑스입니다 루이 13세의 죽음 그 중대한 사건의 현장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루이 14세의 죽음을 다룬 영상들은 많이 있죠 그런데 그가 죽은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놀랍게도 루이 14세의 유언은 완전히 무시됩니다 그리고 그의 뜻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게 되죠 이 과정에서 루이 14세가 유독 사랑했었던 그런 아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어쩔 수 없이 반역자가 되어서 몰락하고 맙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 14세의 건강 상태는 늘 안 좋았죠 하지만 그는 강인한 의지로 신체의 병을 참아내면서 살아갔는데요 그러다가 77세 생일을 앞둔 어느 날이거든요 그때 루이는 마를리로 사냥을 다녀온 뒤에 다리의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의사는 신경통의 일종이다 이렇게 진단했지만 그거는 노인성 괴조였죠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쉬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루이는 쉬지 못했죠 자신이 일과를 소화하지 않으면 베르사유 공정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무리를 하다 보니까 괴조는 빨리 퍼졌습니다 당시 의사들의 조치는 지금으로 보면 죽음을 재촉하는 그런 일들이었죠 루이 14세는 사경을 헤매다가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그때가 1715년 9월 1일 아침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오랫동안 왕위에 있으면 그 왕위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가 어렵게 되는데요 루이 14세의 경우가 딱 그랬죠 루이 14세는 5살의 왕위에 오른 뒤에 무려 72년간이나 그 자리를 지켰는데요 마자랭이 죽고 직접 다스린 시기만 해도 54년에 달하죠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교할 만한 임금이 있죠 영조인데요 그는 만 30살이 되기 직전에 왕위에 올라서 51년간이나 통치했습니다 이처럼 반세기가 넘는 동안 한 사람이 통치를 하고 나면 사후에 혼란은 불가피한데요 게다가 프랑스의 경우는 후계자가 이제 겨우 5살에 불과한 증손자 루이 15세였죠 1711년에 그랑도펭이 죽고 그 1년 후에는 손자들마저 연이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일수록 후계 구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루이 14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나름의 고심이 있었던 건데요 죽음 이후를 대비해야 했었던 루이 14세는 어린 후계자의 섭정을 정해야 했는데요 마음 같아서야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맹트농 부인을 세우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신분이 너무 낮아서 결혼도 비밀 결혼을 해야 했었죠 섭정이 될 수는 없었고요 그렇다면 왕실 가족들 중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인물이 섭정이 되어야 했는데요 그가 바로 오를레안 공작 필리프 2세였죠 루이의 동생인 필리프와 팔치에서 온 리즐로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요 그가 섭정에 오르는 건 너무나 당연해 보였죠 하지만 루이 14세는 필리프가 섭정이 되는 게 내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필리프가 아주 어린 루이를 잘 지켜줄 것인지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그 외에도 나름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1714년에 모두가 놀랄만한 조치를 내리게 되죠 그건 왕위 계승자를 추가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루이 14세가 정식 왕위 계승자로 삼은 이들은 몽테스팡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들이었어요 맨 공작 루이 오기스트와 툴루즈백작 루이 알렉산드로였는데요 이 두 아들 중에서 마지인 루이 오기스트에 대한 루이 14세의 애정이 너무나 각별했다고 합니다 루이 오기스트는 1670년에 태어났는데요 태어나자마자 그를 길러준 사람이 바로 맹투농 부인이었죠 이 그림은 루이 오기스트와 그의 동생 세자르를 맹투농 부인이 돌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린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보다가 루이 14세가 맹투농 부인한테 반하게 되었다 그런 사연을 제가 소개해드린 바가 있죠 루이 오기스트는 태어나면서부터 한쪽 다리가 조금 짧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음걸이가 다소 불편했는데요 맹투농 부인은 어린 루이 오기스트를 데리고 여기저기 용하다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 다리의 길이를 좀 고쳐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죠 루이 오기스트에게는 맹투농 부인이 친엄마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루이 오기스트는 3살 때 왕의 정식아이로 인정받게 되고요 맨는 공작에 봉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생아이기 때문에 왕위 계승권은 부여되지 않았죠 이후 자라면서 그는 모친 몽테스팡 부인을 그대로 빼어 닮았다고 합니다 예쁘장한 외모도 그랬지만 특유의 시니컬한 유머로 주변을 즐겁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모친에게서 고스란히 물려받은 건데요 루이 14세는 이제 맨 공작으로 불리게 된 루이 오기스트와 보내는 시간을 너무나 즐겁게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런 맨 공작이 사춘기가 되면서부터는 오랜 시련이 찾아오는데요 그거는 모친 몽테스팡 부인이 궁정의 독살 음모에 연루돼서 몰락했기 때문이었죠 모두가 몽테스팡 부인을 너무나 미워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맨 공작과도 거리를 두면서 미워했던 건데요 궁정 사람들 중에서 그를 가장 괴롭힌 인물이 있었죠 바로 그에게 숙모가 되는 리즐로트였습니다 궁정에서 마담으로 불렸던 리즐로트는 본래부터 몽테스팡 부인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했죠 그러다 보니까 모친을 꼭 닮은 맨 공작을 볼 때마다 그냥 열불이 났을 것 같은데요 리즐로트는 맨 공작이 루이 14세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말도 여기저기 하고 다녔죠 아랫동생 툴루즈백작은 루이의 아들이 맞지만 맨 공작만큼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확신을 했던 겁니다 초상화를 봐도 왠지 동생 루이 알렉산드르는 엄마만 아빠를 모두 닮았는데요 그런데 맨 공작은 엄마만 많이 닮았죠 리즐로트로서도 증거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심증을 가지고 뒷담화를 하고 다녔던 겁니다 그녀가 이처럼 대놓고 맨 공작을 괴롭힌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자기 아들인 필리프의 앞길에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죠 신분으로 보자면 맨 공작은 사생아이기 때문에 오를레안 공작하고 감히 비교할 수가 없죠 하지만 문제는 루이 14세가 이 맨 공작을 너무나 아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이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특혜와 지원이 내려졌던 건데요 이 중에서도 그녀가 가장 우려했던 게 바로 왕위 계승권 문제였죠 맨 공작에게 왕위 계승권이 주어지게 되면은 자기 아들의 서열이 위협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만 겁니다 맨 공작은 그 전부터 이미 부시할 수 없는 지위를 누리고 있었어요 루이 14세는 맨 공작에게 프랑스의 궁권을 주었고요 비족들의 영지를 빼앗게 되면은 맨 공작에게 우선적으로 물려졌죠 그리고 국왕이 참석할 수 없는 자리에는 어린 맨 공작을 내세우기도 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행사가 사보의 공작 비토리오 아메데오 이세하고 아늄바리 도르레양이 결혼할 때였어요 이때 14살이었던 맨 공작은 마치 프랑스의 왕인 것처럼 결혼식을 주재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맨 공작과 오르레양이 홍기가 돼서 결혼을 하게 되면서 프랑스 궁정이 시끌시끌하게 되는데요 두 사람이 1692년 같은 해에 결혼을 하거든요 2월에 오르레양 공작이 먼저 하고 이어서 5월에 맨 공작이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프랑스는 온 유럽의 나라들을 상대로 9년 전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왕자들과는 결혼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루이 14세는 나라 안에서 왕족들끼리 결혼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면서 사촌들끼리 결혼을 시키려고 했죠 오르레양 공작 필리프는 맨 공작의 여동생이죠 프랑스 와즈 마리아하고 결혼하라고 했고요 맨 공작 루이 오기스트는 오르레양 공작의 여동생이죠 에리자베트 샤를로트하고 결혼하라고 했어요 루이 14세로서는 왕족들 간의 갈등을 줄여보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이는 오르레양 가문으로서는 모욕에 가까운 제안이었어요 맨 공작이나 그의 여동생 프랑스 와즈 마리 모두가 사생아였기 때문이죠 게다가 왕체 사람들이 그렇게나 증오하는 몽테스팡의 자식들이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죽어도 안 되는 일이었죠 이에 대해서 마담 리즐로트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지경이었는데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혼담을 거부했죠 그런데 어느 날 루이 14세가 아들을 불렀다고 해서 불길한 마음에 달려가 보니까 이 필리프가 루이의 요구에 굴복해서 결혼을 승낙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리즐로트는 줏대 없는 아들에게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들의 뺨을 풀스윙으로 갈겼다고 하죠 얼굴에 손자국이 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당황한 루이 14세가 좀 달래보려고 했는데요 리즐로트는 구강마저도 무시하고 돌아서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몽테스팡 부인의 막내딸 프랑스와드 마리는 오를레안 공작 부인에 오르게 되죠 원수의 딸을 며느리로 들여야 했지만 리즐로트는 딸까지 뺏기지는 않았어요 맨누 공작과의 혼담은 끝내 거부했죠 그러다 보니까 맨누 공작은 오를레안 가문 다음으로 가까운 왕족이라고 할 수 있는 콩대 가문과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콩대 가문에서는 맨누 공작한테 세 딸 중에서 신부를 고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셋 다가 아주 자그마한 체구의 딸들이었는데요 맨누 공작은 그 중에서 키가 조금이라도 더 큰 둘째 이 루이즈 베네딕트를 고릅니다 그런데 생신봉의 회고록에 따르면 키를 보고 골랐다 라고 하는 이 선택은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니었어요 이 셋 중에서는 더 아름답고 심성도 고우면서 또 야무지고 또 재치도 많은 그런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첫째인 안드마리였는데요 게다가 안마리는 맨누 공작을 열렬히 좋아하고 있었죠 그녀는 맨누 공작과의 혼담이 성사되었다 이런 말에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맨누 공작이 동생을 골랐다 이런 말에 좌절하고 마는데요 그때 상심이 너무 컸다고 하죠 그래서 그녀는 건강을 해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안드마리는 결혼도 못했고요 너무나 일찍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맨누 공작은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요 궁정에서 쫓겨난 고친 몽테스팡 부인은 아들 결혼식에도 참석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루이 14세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낌없는 선물을 마구마구 안겨주었고요 하지만 이 부부는 성대한 결혼식이 무색할 정도로 처음부터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된 루이즈 베네딕트가 남편이 사생하다 이런 이유로 늘 무시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맨누 공작도 아내를 가급적 멀리했죠 순간의 선택이 아쉬웠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만약에 아내로서 세 딸 중에서 마지은 안드마리를 골랐다면 적어도 이런 불안은 없었겠죠 두 사람은 사이가 아주 좋았을 텐데요 맨누 공작은 루이 14세의 총애를 받았지만 맹투농 부인이라는 더 강력한 직배가 있었어요 맨누 부인은 맨누 공작과 뚤루즈 백작을 자기 자식처럼 아꼈거든요 루이의 아들과 손자들이 모두 전염병에 희생된 다음에 맨누 부인은 루이를 설득합니다 맨누 공작하고 뚤루즈 백작을 왕위 계승자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였죠 만에 하나 어린 증손자인 루이한테 변고가 생기면 왕위는 누구한테 가냐면 오를레안 공작 필리프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바에는 사생활하고 해도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이에 설득이 된 루이는 이 둘을 계승자로 올렸고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는 유언장에 루이 15세의 섭정을 지정하는데요 묘한 타협안을 냈어요 오를레안 공작하고 맨누 공작 두 사람이 공동 섭정으로 한다는 것이었죠 한 사람의 독주를 다른 사람이 견제하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를 담았는데요 이 내용은 그가 죽을 때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715년 9월 1일이에요 절대로 왕위에서 내려올 일이 없을 것 같았더니 루이 14세가 마침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언이 발표되었는데요 그 내용에 모두가 경악을 했죠 공동 섭정이라는 건데요 자신의 단독 섭정을 예상하고 있었던 오를레안 공작이 가장 충격을 받았겠죠 반면에 맨누 공작은 느긋했어요 차차 풀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럴 땐 절박한 쪽이 늘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를레안 공작은 다음날 의회를 긴급 소집했어요 그리고는 모두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대범하게 밀어붙이는데요 그거는 선왕이죠 루이 14세의 유언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는 치열한 토론 끝에 의원들을 설득한 다음에 자신을 단독 섭정으로 해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단 하루 만에 그것도 아주 부드럽게 쿠데타를 성공시켰던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때 벌어진 갈등은 단지 맨누 공작하고 오를레안 공작 개인의 대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당시 프랑스 궁정의 거대한 두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는데요 먼저 맨누 공작은 궁정 내의 부르조아가 다수인 관료 세력들을 대표했어요 루이 14세가 집권 기간 내내 귀족들을 억누르면서 신분과 상관없이 발탁했던 인물들이 주축이었고요 이들은 절대왕정의 중앙집권을 추구했죠 반면에 오를레안 공작은 궁정 내의 귀족 세력들을 대표했어요 루이 14세 통치 기간 내내 억눌렸던 이들은 국왕의 절대적인 권력을 뺏어서 귀족 대표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체제를 만들려고 했죠 의회에서 이 두 입장이 격렬하게 대립했는데요 당시에는 루이 14세의 통치가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이제 치겹다 보니까 이 오를레안 공작의 설득이 먹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맨누 공작으로서는 유언장만 믿고서 느긋하게 있다가 눈뜨고 코베인 그런 형국이었어요 그는 격렬하게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의회를 오를레안 공작이 장악을 한 뒤다 보니까 뒤집을 방법이 없었던 건데요 그렇게 해서 그냥 시간이 흘러가나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맨누 공작의 아내인 루이즈 베네딕트가 갑자기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녀는 오를레안 공작이 섭정을 가로채서 독점한 것에 대해서 남편보다 더 큰 앙심을 품었다고 해요 권력력이 제법 있는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를레안 공작을 용서할 수 없었던 그녀는 거대한 음모의 남편을 끌어들였는데요 이 음모는 스페인 궁정에서 꾸민 음모였어요 스페인 왕위에 오른 펠리페오세는 할아버지 루인 14세가 죽은 다음에 자기 자신이 루인 15세의 석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촌 당숙에 해당하는 오를레안 공작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 거죠 그러려면 프랑스 내에서 호응해줄 그런 세력이 필요했었는데요 그래서 맨누 공작 부인에게 접촉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음모는 스페인 대사죠 셀라마레 공작이 주도했다고 해서 셀라마레 음모 이렇게 불립니다 군병력까지 동원한 완벽한 쿠데타 계획이 완성되고요 이제 거사일만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정말 조심스럽게 추진되었지만 맨누 공작과 스페인 총리 사이에 주고받았던 편지를 경찰이 우연히 입수하면서 이 거대한 음모가 그만 발각이 되고 마는데요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고요 즉시 맨누 공작하고 공작 부인은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는 급속도로 냉각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적국으로 전쟁까지 치르게 됩니다 당시 스페인은 지중해 섬을 탈환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침공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형제국이었던 프랑스가 이를 저지하겠다면서 4국 동맹에 가입을 한 겁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이제 적국이 되고 말한 거예요 그런 대혼란 시기에 시간이 좀 가면서 1720년 섭정위원회는 맨누 공작하고 공작 부인을 사면합니다 그리고 자기 영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죠 반역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왕족이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었고요 스페인이 주도한 음모였기 때문에 이들은 이용만 당했다 라고 해서 정상참작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맨누 공작이 입은 피해는 어마어마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타격이 뭐냐면 섭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서 왕위 계승권 자체가 박탈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맨누 공작은 다시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제기하지 못했고요 영원한 왕실 골방의 어른처럼 그렇게 여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스러운 일도 있었는데요 이 일로 부부 사이가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거죠 공작 부인인 루이즈 베네딕트가 자기 잘못으로 남편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렸기 때문에 그 뒤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남편 존중하면서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이즈 14세가 죽은 뒤에 벌어졌던 치열한 권력투쟁 상황을 들려드렸는데요 맨누 공작이 무기력하게 물러나고 스페인 국왕 펠리페우세의 음모도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제 프랑스는 오를레안 공작 필리프의 손에 쥐어졌는데요 이제 그가 통치하는 프랑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의 시대는 왜 방탕했다 라는 말이 따라다녔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V-13세가 죽은 다음에 이 18세기 프랑스에서 벌어진 또 놀라운 이야기들을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